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주 정기총회를 앞두고 연금재단 비리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교단신문인 기독공보사장의 재임결정을 놓고 총회감사위원회 전위원장들이 이례적으로 실명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기독공보사장 인준 문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정 통합총회 목회자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 납입한 연금이 연금재단 관계자들의 횡령과 부실경영 등으로 천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합총회 연금재단감사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연금재단 자금 흐름에 대해 지난 3월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 2천여 명의 연금재단 가입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은 총 2,430여억 원. 만일 이 자금을 지난 10년 동안 4% 정기예금에 넣어놨다면 현재 3,500억에서 4,000억 원으로 불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총회 연금재단 자산은 2,650억 원에 불과합니다. 부실경영에 따른 손실액이 1,000억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재단 관계자들의 비리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 직원은 증권사에 투자한 40억 원을 이사회 보고 없이 계약 해지한 뒤 담당자를 바꾸면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규정에도 없는 거액의 퇴직 위로금과 연수비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연금재단감사위원회는 부실경영과 비리에 연루된 전 직원들에 대해 고소고발 절차를 받고 있으며, 이번 교단 정기총회에 감사 내용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예정통합총회 교단 언론사인 기독공보사장 인선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공보이사회는 차기 사장으로 현 사장인 김유섭 장로를 결정하고 총회 인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섭 사장의 재임 결정에 대해 5명의 전직 총회 감사위원장들이 7명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공보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된 13가지 사항을 자세히 소개하며, 문제가 많은 인물을 기독공보사장으로 재인선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사장이 재임 기간 중에 호적을 정정한 사실이 있어 도덕성 논란까지 빚고 있습니다. 1949년 1월 1일 생으로 알려진 김 사장은 지난 2010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호적 정정신청을 제기해 1952년 1월 27일 생으로 호적을 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장들은 사장 연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생년월일을 3년 젊게 정정한 것이라며 도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호적을 정정했다는 게 김 사장의 입장이지만, 호적을 고쳐 교단 기관장에 선임되는 것은 교단 역사에 좋지 못한 설례를 남길 것이란 의견이 큰 상황이어서 교단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